혜란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신한계 의원들하고 오늘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만찬 회동 같은 걸 하지 않았던 한동훈의 이례적인 행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대표를 사실 내가 좋아했던 게 혼자 서 있어서 좋아했어요. 정치인은 홀로 있어야 되거든. 홀로 있을 때 국민의 아픔도 느낄 수 있고 객관적일 수 있어요. 벌써 당에 들어가. 그러면 당리 당략에 매몰이 되고 옆에 사람의 영향을 받아. 내 편이 생기면 내 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가 이렇게 돼. 그런데 아주 객관적인 중도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판 밖에 빠져나왔어. 지금 당 밖에서 당 외에서 이렇게 딱 혼자 서 있을 때 전체가 딱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혼자 있는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아니었지 그치?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하고 혼자 있었으면 했어요. 혼자 있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하기가 힘들어. 당리 당략에 매몰되고 객관적이지 않고 물어뜯게 되고 상대를. 그런 다 정치인들이 그렇잖아. 파벌을 짓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게 어떤 마음이 그러냐면 약자 마음이 그러든. 강자 마음은 혼자 있는데 너무 두려워. 혼자 있으면 약자 마음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저쪽은 여러 사람이 막 옹이하고 막 그때 한 번 당했거든 정장 대회 때. 3대 1로 싸웠잖아. 그렇지만 누가 이겼어? 자기 1인데 자기가 이겼어. 왜? 국민이 힘을 실어줘. 3명은 윤 대통령 편이었지만 국민이 편을 안 들어주잖아. 그래서 혼자 있는 정치인이 되게 약해 보이지만 강한 거예요. 특히 소리가 크게 되면. 혼으로 있을 때. 그런데 정치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자기 편이 없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오겠지. 외로움과.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를 잘 이해하고 그런 측근들과 식사를 하는데 조금 우려반 어떤 부분 걱정되는 건 뭐냐면 국민에게 한 약속이죠. 세상병 특검도 지금 유야무야 돼서 이제는 다시 그거를 들고 나오기도 뻘쭘한 그런 위치가 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번에 특검 부결한다고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친윤계 눈치를 보고 있고 친한계가 새해가 크지가 않잖아. 지금 대통령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 반환점을 안 돌았어. 중반을 안 돌았으니까 친윤계 입김이 세니까 친한계도 기죽어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약하다고 느껴. 그게 약자 마음이야. 약하지 않거든. 약자 마음 올라올 때 그게 가짜 마음이야.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거든. 국민이 힘을 주는 쪽으로 못 가는 거야. 두려움이 올라와서. 법보다 주먹이라고 하지. 주먹이 가깝잖아. 법대로 나중에는 되지만. 그게 한계지. 친윤계나 친한계 옆에 있는 의원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은 멀리 있고 의원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휩쓸리고 있고. 그러니까 친윤계가 자기를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용산까지 합세해서. 그러니까 나도 친한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과 이렇게 대립하겠다. 이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정치인들. 그렇게 정치를 배우는 것 같아서 별로 나는 앞으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커가는데 별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홀로 아프고 두렵고 외로워도 혼자 있어야 국민들이 그만큼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자기가 되게 두렵고 뼈 아프면서 국민 편을 들고 가야 결기가 올라오거든. 그런데 벌써 친한계에 둘러싸이면 약자가 돼요. 편안해지지. 나 혼자 개척자로 파이오니어로 허어 벌판에 써서 싸우는 느낌과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나를 막 옹히하면서 이럴 때 되게 두려운 약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었고. 효과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혼자 그거를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임시적으로 그런 안찬을 통해서 안건을 해결하는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머리형들의 맹점이에요. 내가 뭐를 조직해서 해놓고 강좌 되겠다는 거. 마음을 바꿔야 돼요. 강좌 마음으로. 아니 무슨 조직이 있어서 여당 대표 됐나? 아니잖아. 이제까지 그런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코너에 몰린 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코너를 몰린 거예요. 왜 지지를 안 해줬어? 본인이 국민 마음을 등에 얻고 해야 할 소리를 안 하잖아. 윤 대통령이 만찬대에 독대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직격했어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 국민이 윤 대통령이 여기 앞에 있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댓글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고. 부인 관리 잘하세요. 그렇게 사감에 의해서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들. 그걸 들었다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소리를 내고 부딪혔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 마음이 뜨니까 안 한 거야. 나는 새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까 봐. 국민이 선출한 여당 대표를 누가 건드립니까. 전당대회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약자 마음이 올라왔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되게 우리 한 대표 하면서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때 엄청 두려웠어요. 국민의 힘을 받은 정치인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런데 본인만 공격당에서 친윤계 공격당에서 두려움이 올라왔으니까 나는 약자라고 생각해. 대통령보다 더 강자였던 거야 그때. 그런데 항상 이게 문제야 모든 애고들은. 내가 강자인데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 난 약자인 줄 알고 행보를 해. 한동훈 대표가 그거였던 거야. 국민이 60몇 프로로 당선시킨 자체가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엄청 두려움이 올라왔을 거야. 눈이 달라지잖아 한동훈 대표를 내 부하로만 알았더니 얘가 이제 봤더니 국민이 나보다 더 사랑해? 그리고 그걸 그냥 애써 외면하고 인정 안 하려고 했더니 표로 보여줬어? 그러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쫄게 돼 있어. 그때 그냥 치고 올라갔어야 돼. 최상병 특권까지 막 밀어붙이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고집이 더 꺾여. 국민은 힘을 더 실어줘. 나는 더 강자가 돼. 그래서 완전히 죽여놓은 다음에 끌고 가야 돼. 김건희 여사도 꼼짝 못하게. 제2부속실 설치하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끌고 나가야 됐고. 그때 두려워서 못하고 꺾으면서 계속 어떻게 돼 있어. 자기가 약자라고 자꾸 생각해. 친윤계나 자기 새가 약하고. 대통령이 막 공격하니까. 그 안에서 국민을 안 보고 있어요.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데. 국민의 응원은 등에 얻고. 그 올라오는 약자 마음이 가짜구나. 딱 하고 그냥 덤벼서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만찬때도 얘기도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두려움이 내려갔어. 한동훈 대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또. 두려움이 내려갔어. 그렇지 뭐 네가. 내 부하 직원이었는데. 네가 뭐 별 수 있겠니. 내 눈치 봐야지. 하니까 이제는 강하게 나가니까. 이게 더 쫄아든 거야.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친한계 모이고. 친윤계하고도 식사정치라고 하면서. 그게 전부 약자가 하는 행태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집착하는 거야. 자기 머리로는 이게 약자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당 대표인데. 어? 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도 들어주고. 정치인으로서 이게 정치다. 아니 식사정치를 윤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윤 대통령이 그 스타일로 식사정치해서 지금 지지율 높고 잘 나갑니까? 망했잖아. 폭망했잖아. 옆에 일부 인사들 얘기만 듣고 친윤계 말만 듣고 하다가. 그렇지? 국민을 안 보게 돼 있어요. 개파정치를 하고 당리 당량에 매몰돼서 내 옆에 측근들만 보고.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예요. 친한계가 친윤계보다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건. 이제 윤 대통령 힘이 다 빠져서 뒤로 갈수록. 근데 그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윤 대통령이 실정을 하면 할수록 친한계도 힘이 빠져. 왜? 국민이 국힘을 응원 안 할 거거든. 같이 빠져버리는 형국으로 지금 가는 거야. 본인이. 절대로 이겨먹지 않으면. 자기가 친한계로 인해서 자기가 강자될 수 없는데. 강자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이기기에는 이미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지만 한동훈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잘 파악하잖아. 네. 물론 그렇겠죠. 서로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 윤 대통령은 사람을 많이 다뤄봤고 살면서 여러 가지 윗사람과도 대립각을 세워봤단 말이야. 근데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윗사람하고 대립각을 세워보지 않았어. 윗사람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이겨먹었을 때 마음으로. 내가 직함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 한 번 이겨먹은 경험이 있어야. 이기고 이긴 강자를 국민은 뽑는 거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됐어. 감사 때나 국회 감사 때도 나가서 말 못하게 하니까.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왜 말 못하게 하냐고 하고. 윗사람에 외압이 있었다고 막 폭로하고 하잖아. 한동훈도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 윤 대통령이 나한테 이랬다 막 폭로해야 돼. 그래야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안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결기 있네. 그건 엄청난 두려움을 뚫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는 거지. 알고 있는 것도 지지만 사람은 몸에 있는 경험 정보로 살거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머리도 좋고 온건하고 괜찮은 사람인 건 맞지만 에너지가 작아. 이 짐승성을 쓰는 이 정치인들의 에너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세져야 돼 에너지가. 에너지가 세지는 길은 미움받고 되게 아프고 두려움 속에 죽어야 되거든요 애국아. 엄청 받아야 되는데 이때 미움받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올라와. 너무 약자만. 이게 진짜 같아. 내가 진짜 약자야 저 사람보다. 이렇게 느껴져. 아니 국민이 그 정도 응원해줬는데 전대 때. 내가 그때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막 응원한 게 그때 완전히 꺾고 국힘이 살 타이밍이었거든. 근데 그 정도 해준 것만 해도 일반인 치고는 잘한 거지. 그치? 동인이어야 내 마음이 이게 가짜고 나오고 그냥 전대 끝나고 나서 최상병 특검 계속 소리치고 그냥 치고 올라가서 고집을 꺾었어야 돼. 윤 대통령 그때 두려움 잔뜩 올라왔었거든. 약자 두려움.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윗사람을 꺾는 걸 못해. 너무 무서워서. 이제까지 아마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윤 대통령 밑에서 검사 시절 일할 때도 너무나 착하게. 근데 좋은 거지. 하지만 좋은 거지만 대통령 위에 국민이야. 국민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어줘야 그 길이 자기와 대통령이 사는 길이지. 지금 자기 위에 어른을 대통령으로 보고 있어. 머리로 입으로는 국민. 국민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대통령이 내 윗사람으로 보고 있어. 그게 아니지. 국민만 본다는 얘기는 뭐야. 내 윗사람은 국민이야.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한테도 직격할 수 있어야 돼. 오직 국민만 모셔야 국민이. 당신이 우리의 대리인 할 자격이 있어. 그래 네가 해라 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주지. 국민보다 더 누군가를 무서워하면서 굽실거려. 그러면 안 줘.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 지금 모르고 있어. 머리로는 국민을 모신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아직도 윤 대통령이 제일 무섭고 친윤계가 두렵고 아직도 윗사람을 윤 대통령이라고 봐. 국민의 여론이 자기의 가장 위에 있는. 자기가 모셔야 될 대상. 국민이. 그리고 대통령도 그거에 위배하면 내가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리를 따지고 또 너무 약자마음 올라와서 두렵고 이런 사사로운 정의나 여러 가지 머리의 분별심. 이게 애고의 한계야. 머리형들의 한계. 착해야 되고 또 배신자라는 소리들 듣는 것도 무섭지. 또 너무 힘들다 올라오고. 여러 가지 뭔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결기 있게 딱 보면 내가 오직 봐야 될 건 국민뿐이고 국민이 부적절하고 느끼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해준다. 미움받고 죽는다. 이런 결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편하게 가려고 하니까 나도 친한계를 모아서. 편하게 해서 될 게 있나? 지난번 최상병 특검데 그냥 소리 냈어야 되거든. 강자의 소리를 내고 했으면 됐을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좀 쉬었다. 편하게 설득해서 간다. 됐냐고. 지금 설득한 시기도 놓쳤고 이미 지금 이제 와서 설득하자니 뻘쭘한 거야. 이미 김건희로 넘어갔고. 특검으로. 그치? 항상 그런 거야. 편하게 잘해서 아무도 미움도 안 쓰고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 가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야. 못해요. 그런 식사정치에서 친한계가 자기들끼리 그냥 미움질하고 뒤에서 조금 그런 일개 세력으로 끝날 뿐이야. 가장 큰 세력인 국민을 등에 업어야 돼. 근데 국민을 딱 등에 업는 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거든. 엄청난 결기가 필요해. 확 올라타서 막 달려야 되는 거야. 죽어도 좋아. 확 달려야 되는 거야. 그때 호랑이가 날개가 나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걸 못해주네. 결기 없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다고 자꾸 하는 게 속 터지는 거지. 나는 막 지난번에 한동훈이 전대 때 잘할 때 좋았어. 그냥 결기도 있어. 이 사람이 결기 있어. 정치판을 좀 흔들겠구나.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돌을 안 닦은 일반인은 한 개구나. 내가 자기 마음에 속는구나. 이 두려움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사실은 그 당시에 권력자로는 서열 일이었던 거야. 왜?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지지하면 그게 서열 일이야. 그 사람이 소리를 내면 아무도. 미움질을 암만 친융에 가해도 소리. 절대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왜? 건드리면 국민들이 여론이 벌집수신 것 같고. 그럴 텐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 한동훈계. 한 딸이라고 또 얘기 나오대. 이제 한 딸들이라는 사람들만 등에 업었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 꼴을 아는 거야. 극 좌측만 좋아하잖아. 이 극 우측만 좋아하는 일부 극성지자 팬덤이 등에 업기 시작하면 아주 이건 안 좋은 현상이야. 왜? 중도층은 등을 돌리거든. 꼴보기 싫거든. 국민 마음을 대변해서 전체 국민들이 응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일부 지지층들이 나를 비호하고 감싸는 행태로 가면 나는 큰 인물보다는 그냥 여당의 정치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식사정치로 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한 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친한 게 긍정적으로 봐. 그래서 뭔가 친한 게답게 반찬 해당을 하더라도 조금 다른 모습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뼈 때리는 소리도 해주고 친한 게가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결기 없이 보여. 친한 게는 할 말 해주잖아. 막 귀 씨야되게 때린다. 때리고 싶어서 때린다고 하는데. 시원하게 해주잖아. 국민은. 아 그런 말 해주는 거야. 한동훈이 그런 말 해줬어야 돼. 귀 씨야되게 맞을 소리다. 우리 국민이 지금 얼마나 아픈데 어디서 무슨 늦가을에 정치를 만끽하고 지랄을 하냐. 이렇게 해줘야 국민이 시원한데 그걸 한동훈 대표는 못 해주네. 오히려 친한 게 가해주고. 그래서 친한 게의 결기는 그 정도의 결기 있는 분들이면 뭐 사실은 인구가 많아야 돼. 예전에 진기식한이 10만 용병이. 십자원에 200만을 격파했잖아. 결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결기 있는 사람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결기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결기 없는 자신을 보고 결기 있게 나가야 되고 한 딸들의 지지를 없는 거는 참 그거는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큽니다. 특히 욕설을 하고 개딸과 비슷한 언행을 하는 건 맞고 오직 국민 입장에서 얘기하고 특히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내비두고 국민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대인배가 돼야 되는 거죠.